2018년 배틀그라운드 로드맵 좀 확대시켜 드리겠습니다. 플레이어 여러분 드디어 오늘 2018년을 위한 저희 비전과 로드맵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과 긴 여정을 통해 버그 수정 모시모시모시모시 올해부터는 2개월에 한 번씩 2개월에 한 번씩 주요 컨텐츠 업데이트 이 중 첫 번째 업데이트가 이달 그러니까 3월달 지금 이번 달에 진행이 된다는 것 같네요. 주요 업데이트를 통해서 시스템의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주요 업데이트 외에 소규모 업데이트들이 종종 진행될 예정입니다. 테스트 서버 테스트 서버는 언제부터 열려 있었으니까 항상 비주얼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 또한 저희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당연하죠. 저희 아트팀에서 개선 작업 중인 건물 전후 사진을 아래에 공유해 드립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로드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모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여전히 작업 중이라는 내용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에 실험 작업 테스트 서버에 4x4 맵을 올릴 예정입니다. 굉장히 작네요. 이 맵은 기존에 비해 훨씬 작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밀집도가 높아 게임 한 판당 소요시간이 짧습니다. 이 맵을 통해 더욱 강렬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배틀로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음... 4x3 맵... 이모트 시스템도 테스트할 예정인데요. 그 테스트 서버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정표현... 감정표현은 뭐... 지금 포트나이트에는 있는 거죠. 배틀그라운드에서도 이런... 이런... 감정표현이 여러 개님 뭐 이런 거 등등 화나는 거, 사랑표시 막 손 흔들고 막 그런 거 이런 거를 만들 예정이라는 것 같습니다. 4x4면 지금 현재 맵에서는 굉장히 작은 편이죠. 지금 현재 맵에서 4분의 1이니까 지금 현재 미라마하고 에란겔 같은 경우는 8x8이거든요. 맵이... 그러니까 이거 4배예요. 이거를 4개에 이어붙여야 원래 맵 크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려져 있는 맵 구도에서는 4x4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바다의 면적이 굉장히 넓은 편? 거의 3분의 1 정도는 바다 면적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 봐서는 실제적으로 맵 가용한 맵 자체는 더 좁은 느낌이 될 것 같네요. 배틀그라운드에 재미를 더해줄 신규 게임모드도 저희 게임 기획팀과 함께 기획 중입니다. 세부사항 확정 전인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새로운 차량을 몇 대 추가할 예정이며 무기류 및 무기 부착물도 지속적으로 더해나갈 예정입니다. 음... 곧 선보일 무기 라이플 7.62mm 사용하는 라이플인가 보네요. 무슨 총인지 난 몰라요. 밀덕이 아니라서 U281 뭐 이 밑에 막 보너를 찾겠는데 뭐 모르겠어. 일단 7탄을 사용하는 AR 총기가 땅바닥에 나오는 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AK밖에 없잖아요. DP는 LMG고 AR이 아니잖아요. 파츠를 못 끼잖아요. 그로자 같은 경우는 보급에 나오는 총이기 때문에 예외로 넣고 하면 땅바닥에서 나온 거는 5탄 총은 4종류인데 반해서 7탄 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7탄 총으로 나오는 것 같네요. 7.62mm를 사용하는 음... 이외에도 새로운 맵을 하나 더 제작 중 이 맵의 크기는 8 곱하기 8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초기 단계부터 선보일 예정이며 테스트업에서 계속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업종 및 게임 내 친구 목록 카카오 서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스팀 서버 같은 경우는 스팀 친구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카카오 서버는 연동이 안 돼서 항상 친구 초대할 때마다 아이디를 검색해서 초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극혐이었어요. 파티 음성 채팅 같은 경우는 로비에서 음성 채팅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 같네요. 차후에는 여러분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낙하산과 무기 스킨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팔아먹겠다는 얘기죠.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죠. 무기 스킨하고 낙하산 정도는 솔직히 게임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기 스킨을 끼면 더 상대한테 눈에 잘 띄어가지고 분리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나한테만 보이는 무기 스킨이라든지 나한테는 1인칭이나 3인칭에서 내 캐릭터한테는 무기 스킨이 보이는데 상대한테는 기본 스킨으로 보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밸런스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테스트 서버를 통해 탄환이 손과 팔뚝 및 차량을 관통하는 시스템도 시험 차량 관통 및 손과 팔뚝 관통 손과 팔뚝 관통이라는 거는 총을 내가 여러 발을 맞을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총알이 열로 들어오면 관통이 된다면 두 발을 맞을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 한 번에 두 번 딜을 입을 수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만일에 내가 한 번 피격 이상은 안 되게 하고 그냥 관통 시스템이면 우리 파티원과 이렇게 겹쳐 있을 경우에 뭐 스나이퍼 같은 경우 장거리 저격을 했는데 한 발에 두 놈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여튼 차량 관통 시스템은 잘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인칭 같은 경우가 너무 차량의 언팻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특히 게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너무 언팻물에 관여하는 역할이 너무 크다 보니까 관통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런 차량 시스템을 조금 더 덜 이용하고 걸어다니는 경우도 많아지고 좀 더 운영이 다양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만일에 관통하는 시스템을 좀 제대로 추가해서 만든다면 3인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인 거죠. 2018년에는 전체 TPP 및 FPP 그러니까 3인칭 및 1인칭 애니메이션 시스템을 개편해서 주변 환경에 더욱 매끄럽고 역동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차량을 탑승할 때 애니메이션 차량 안에서 좌석을 변경할 때 애니메이션 등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 없죠. 차량 탑승하는 것도 없고 좌석 변경할 때도 애니메이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 중에도 고인물 플레이들 있잖아요. 컨트롤 1번으로 차 타고 가다가 적이 왼쪽에서 쏘면 4번이나 2번 자리로 바꾼 다음에 내려가지고 차량 엄폐를 해서 하는 고인물 플레이 그런 고인물 플레이를 조금 더 하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겠죠. 움직이는 동안에 분명히 모션이 있을 테니까 딜레이가 있을 테니까 바로 자리를 바꿔서 농락을 하는 그런 플레이들을 줄이는 조금 더 현실적에 가까워지다는 걸 만든다는 얘기겠죠. 솔직히 이거는 고인물들하고 뉴비들의 이런 장벽을 줄이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인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뉴비들은 플레이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거기다 그 지금 같은 경우 양악 특히 스트리머들이나 이런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냥 상위권 사람들이 스트레스 풀거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양악을 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걸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고인물 플레이들을 다 방지를 시키면서 조금 더 장벽을 낮춰주는 신규 유저들의 장벽을 낮춰주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캐릭터의 움직임도 개선해서 3D 리플레이가 훌륭한 컨텐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리플레이 리플레이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들겠다는 얘긴가 보네. 움직임을 개선을 시켜서 로드맵에서는 낙하산 시스템 개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응성을 개선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애니메이션 다듬을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낙하산이 조금만 이상하게 텍처에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 낙하산이 안 떨어지잖아요. F 누르면 낙하산 끊기라는 버튼이 있는데도 끊지 않고 안 떨어지네. 그런 것들을 수정해주는 게 좋죠. 솔직히 말해 이거는 예전 초창기때부터 있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무장 및 비무장 근접 전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장 및 비무장 근접 전투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낫이나 뭐 빠루 뭐 이런 근접 무기를 꼈을 때는 아니면 주먹을 이용했을 때 전투 시스템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총 든 사람이 짱이잖아요. 붙어 있어도 이렇게 사람이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도 총을 든 사람들이 무조건 이기잖아요. 총을 뺏거나 아니면 뭐 그런 기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뒤치기를 했을 때 칼 같은 경우는 뒤로에서 목을 끊는다든가 아니면 뭐 다리를 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암살 같은 시스템 그런 근접 전투만의 특색이 있는 제가 방송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빠루 같은 경우는 뭐 창틀을 뜯는다든지 뭐 그런 특수한 기능들 지금 솔직히 후라이팬에 방탄 후라이팬 빼고는 다른 근접 무기들은 특징이라는 게 없잖아요. 뭐 공격력이 다른 것도 아니고 특징이랄 게 없는데 뭐 빠루는 그런 식으로 뭐 방범 창틀들이 있잖아요. 2층이나 이런 건물에 창틀이 있는 거 못 넘어가게 만들어 놓은 수리탄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거를 뜯을 수 있다든지 뜯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든지 뜯어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빠루는 뭐 마체테 같은 경우는 근접 공격을 좀 더 강화해서 뭐 뒤치기 모션이나 아니면 칼을 던진다든지 뭐 그런 거를 추가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낫 같은 경우는 풀을 벨 수 있다든지 뭐 마체 때도 뭐 그런 근접 공격 강화도 있겠지만 뭐 나무를 뭐 가지 같은 나무도 벨 수 있게 한다든지 솔직히 근데 구조물을 변경시키는 건 얼리얼 엔진으로 최적화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추가해준다면 좋죠.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접 무기만의 특색을 만드는 거는 솔직히 지금은 총된 사람이 무조건 짱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바꿔주는 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플레이어러분의 핵심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정성, 최적화, 보안 프레임, 튕기지 않음, 핵 막는 거 3개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어... 민감한 주제에 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운드 2018년 상반기에는 차량 소리에 디테일을 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가 6월 이내죠. 지금 3월이니까 3달 내로 한다는 소리겠죠. 예를 들어 차량 서스펜션 사운드를 도입할 것이고 더 다양한 바닥 마찰 음향 효과를 추가할 것입니다. 각종 날씨 상태에 따른 표면 마찰 소리를 추가하고 차량에 떨어지는 빗소리 또한 더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상반기에는 포브에 따라 들리는 총소리가 더욱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는 방향을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빗소리를 더할 것입니다. 비가 나오는 맵을 다시 추가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날씨에 비하고 안개를 없애버렸었잖아요. L안개를 있었었는데 빗소리를 이펙트를 더한다는 거는 비가 떨어지는 맵을 다시 추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반기에 플레이어가 보유 장착한 장비에 따라 이동할 때 발생하는 소리가 달라지게 변경할 이거는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들고 있는 총기 메고 있는 총기 따라서 내가 뛸 때 소리가 달라진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소리들이 달라지네. 이건 진짜 현실적으로 더 계속 바꿔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운드 관련 부분들을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계속 바꿔나간다는 얘기네. 위에 부분은 그래픽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더 만드는 거고 아랫 관련은 사운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드는 부분 그리고 위에 부분에서는 고인물 플레이를 조금 더 막음으로써 신규 유저와 고인물 유저 간의 장벽을 줄여주는 굉장히 패치 방향이 좋아요. 배틀그라운드만의 특색을 살리면서 배틀그라운드 특색이 뭡니까? 현실적인 게임 현실적이면서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현실과 캐주얼의 사이를 중도를 잘 잡은 그런 게임이잖아요. 근데 지금 맵이 두 개가 8x8 굉장히 큰 맵이다 보니까 게임 한 판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고인물 유저들이 많아지고 양악한 유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뉴비들이 조금 더 유입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최대한 줄여주면서 그런 빠른 게임 빠른 템포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4x4 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맵 셀렉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빠른 템포를 원하는 사람들은 4x4 맵을 들어가 살 거고 조금 느린 템포 조금 더 이런 운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8x8 맵을 선호를 하게 되겠죠. e스포츠 e스포츠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길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저희 커뮤니티와 프로 선수들의 의견 덕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D 리플레이 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실시간 관전 툴을 더 개선함과 동시에 라이브 경기 중에 관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리플레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저희 데이터 분석실은 지난 3개월 동안 순위 플레이어 전적 데이터를 검토해 왔으며 현재 MMR 및 전반적인 랭킹 시스템의 랭킹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뛰어난 분들이 이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새로운 플레이 데이터 API 툴색과 함께 저희는 2018년 e스포츠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멋진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죠. 여기 강조된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랭킹 시스템 관련해서 조금 더 개선 및 리플레이 시스템 개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커스텀 게임 시스템은 좀 더 세밀한 제어 기능 프리셋 저장 등 질적 기능 향상을 통해 계속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 더 많은 플레이더들에게 사용 권한을 배포해서 더 많은 커스텀 게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커스텀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배틀그라운드 파트너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커스텀 게임 만들어서 해보면 알겠지만 본래 그냥 게임 돌리는 것에 비해서 커스텀 게임 방이 특히 렉이 더 심해요. 옵션이 문제가 아니라 옵션도 더 세부적으로 만들 수 있고 템마다 템드랍률 조정부터 시작해서 무기의 공격력 조정 그런 것까지 나중에 가능해지면 더 좋겠지만 일단 그 전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커스텀 게임 방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쾌적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해요. 파트너 스트리머분들은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는 스트리머분들이 대부분 파트너 스트리머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많은 시청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많은 시청자들이 볼 수가 있는 사람들이 커스텀 게임의 고난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커스텀 게임을 해가지고 방송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그냥 본 서버에 비해서 더 끊김이 심하고 렉이 심하고 제대로 진행하기 힘들 정도의 버그가 생긴다면 커스텀 게임을 할 의미가 조금 더 줄어든다고 봐야죠. 나는 커스텀 게임을 하는 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커스텀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냥 게임을 하는 것보다 도래기 심해서 게임을 진행하기 힘들 정도다. 라며는 이거는 좀 이게 커스텀 게임을 사람들이 안 만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파트너 스트리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커스텀 게임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100명을 다 채우기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런 끊김 형상이 조금 더 더 심하다는 게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커스텀 게임을 만들어서 많이 해봤지만 솔직히 커스텀 게임 방 렉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냥 본 서방보다 더 심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시간대에 게임을 하다가 딱 그거 끝나고 와가지고 커스텀 게임을 만들어서 게임을 시작해보면 커스텀 게임이 렉이 더 심해요. 그냥 게임을 할 때보다. 그런 거는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버에 우선 권한이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커뮤니티 개발자 지원. 배틀그라운드 개발자 포털도 선보일 예정. 이를 통해 배틀그라운드 API 서비스. API 같은 경우는 저는 배틀그라운드 API 중에서 그런 게 조금 더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적.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스스톤 같은 경우는 전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등수가 떠 있잖아요. 좌하단에 보시면 등수가 떠 있어요. 이렇게 게임, 인게임인데 이렇게 내가 몇 등이다. 이 판이 몇 등이다. 이렇게 떠 있는데 배틀그라운드는 그런 걸 표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오버워친만 해도 탭을 눌렀을 때 자기의 탕세한 등수는 아니더라도 티어가 뜨잖아요. 근데 배틀그라운드는 그 판이 무슨 서버고 몇 등이고 그런 정보가 전혀 없어요. 인게임 내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표시를 하고 싶거든요. 아 난 이 판에 이 계정에 점수는 몇 위권이고 뭐 이런 거 왜냐면 그런 거를 표시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런 걸 해야 이제 양학 스트리머들이나 양학 유튜버들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조금 더 정상적인 게임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대에서 놀 수 있는 자기의 실력대에서 알맞은 컨텐츠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양학 스트리머들이 거기 점수대가 몇 점인지 모르잖아요. 보시는 분들은 거기 점수 영상의 점수대가 몇 점 대인지 압니까? 애들이 플레이를 보고 이제 몇 점 대인지 아는 거지 대충 여기는 좀 애들이 베린이다. 총 쏘면 막 뜬금없이 눕고 막 위치 어딘지 정확하게 못 찾고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이 사람 플레이하는 사람은 점수가 높은 사람인데 잘하는 사람인데 상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하위권이다. 라는 게 그냥 보이는 거지 객관적인 이렇게 점수 표시가 돼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니면 API가 조금 더 그런 스트리머들에게 표시를 할 수 있겠다든지 그러니까 인게임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 방송 툴로 API로 연동이 돼서 방송 툴로 지원이 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정상적인 게임을 해야죠. 왜냐하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지 않았더라도 뭐 주변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배틀그라운드가 재밌다는 소리를 들어서 해보고 싶지만 일단은 플레이하는 걸 한 번 보고 싶어서 유명한 사람들 방송을 보러 왔는데 뭐 플레이를 보면 오시 막 20개 30개 하고 막 잘한다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컨텐츠를 뽑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캐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시즌 초반 그런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런 최다수의 키를 뽑아내는 그런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뭐 솔쿼드라든지 이런 컨텐츠들은 대부분 자기 티어가 아니에요. 뭐 롤이나 오버워치로 따지면 그만하? 내가 상위 500인데 실버, 브론즈 조금 높더라도 골드 그 정도 수준에서 컨텐츠를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를 처음 아시는 분들은 지식에 관해서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표시할 수 있는 실수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할 배틀그라운드 컨텐츠에는 모든 영상에 그 판에 점수를 넣을 거예요. 그 판이 유튜브에 올라갈 만한 영상이면 그 판이 끝나고 전적 검색 사이트에 써가지고 쳐가지고 그 계정에 점수를 확인한 다음에 영상으로 남겨두고 편집본에 항상 넣어둘 거예요. 왜냐면 그 보는 사람들을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봐요. 그 사람의 실력 그런 거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플레이만 보고 아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양악인지 그냥 잘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거든. 그런 거에 관해서 조금 배틀그라운드 시스템 내에서 조금 더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점수 표시라든지 여튼 그런 방안으로 여튼간에 밑에 같은 경우는 뭐 더 없습니다. 음 더 없어요. 뭐 영상 어 때리는 모션이 있네요. 때리는 모션을 마지막에 넣어주네요. 이게 근적 공격 모션인지 아니면 그냥 팀한테 그런 이모티콘 같은 감정표현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화면이 흔들려요. 맞으니까 근적 공격일지도 있겠네. 여튼간에 2018년 배틀그라운드 로드맵을 봤어요. 제 주관적인 의견들이 좀 당겼지만 지금 패치 방안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로드맵으로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굉장히 좋은 로드맵인 것 같아요. 이대로만 진짜 2018년에 패치가 된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로드맵 보니까 배그 파트너 스트리머가 된 거에 굉장히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네요. 이렇게까지 게임을 신경 쓰면서 이렇게 컨텐츠 지원해주는 게임들이 컨텐츠를 꾸준히 개발하고 이런 걸 해주는 게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잘해나가고 있다 봅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고 컨텐츠 개발을 잘해주고 굉장히 발전해나가려고 하는 모습 굉장히 좋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죠. 음 음 음